갈까요? 지금 시작했어 여기 일러가면 타있는데 그냥 올라갈 수 있네 이걸로 저 산 위에서 스쿼프 끼고 쫄온 애들 좀 더 많거든 어 나도 그중에 하나고 노 브로드레스 하긴 버기가 오프로드 가라고 있는거지 그니까 줄줄 렉이 있는거 보니 사람은 있나본데 아 앗 위에 진통제 있네 아 아 아 너 거기 자기장 바퀴다 어 다가간다 자기장 응 보고있어 미니맵 아 올라오지마 이 새끼야 하하핳 어 바로 앞인데 스쿼프가 없어서 좀 그러네 스쿼프만 스쿼프 줄까? 몇 배율인데 사배율 그래 이쪽으로 와 떠지 어 뭐 엑 엑 Brazilian 옆에 이 엑 엑 엑 엑 엑 슬슬 파밍하면서 앞쪽으로 가면은 우리 뭐냐 자기장 안쪽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저 다리 건너는 게 존나 지금 개문젠데 스쿠프 쪽에서 다리 쪽으로 한 번 봐볼래? 그럴까? 어, 저쪽 자기장 방향이라서 사람, 애들 존나 많을 것 같거든? 우리 지금 탈 거 자기장 밖에 있어가지고 그 뭐냐 어쩔 수 없이 뛰어가야 되는데 애들 좀 보이냐? 아니 일단 산쪽으로 올라가자 1분 남아 어, 괜찮아. 충분하다 여기 누가 들렀다 갔구만 이제 졸라 뛰어야 된다 죽은 새끼 아이디 봐라, 시발 잇, 마이, 뭐였어? 18cm 빅딕 어, 누군데? 어, 누군데? 어디 있는지 봤어? 어 옥상에 야, 공시하고 뛰자 야, 공시하고 뛰자 왼쪽에서 발색이 들리는데 너 좀 맞았냐? 맞았네? 와우, 레드 존 이 Fle Better 재수 아니야, 시 야, 지금 우리 도화 해야 되냐? ㅋㅋㅋㅋ 수영에서? 와우C 똑같아 진짜로 도할.. 야 수영에서 도할 수 있나? 할 수 있을까? 일단 강폭이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 좀 떨어져서 가자 오 씨..발 씨..발 긴장감 못이네 아.. 진동될 수험 어우 씨.. 오우 씨..발 눈앞에서.. 눈앞에서 씨..발 얘 이거.. 존나 전쟁 전쟁 티카 레르던 끝났다 끝났네 야 저기.. 지 두 개 보이지? 어디? 왼쪽에? 어 어.. 북쪽? 어 북쪽에 어.. 저기 무조건 누가 캠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안쪽 들어왔거든? 어.. 스크프로 좀 쫙 봐 잔들 때문에 안 보이는데 타이거 지나간다 보자 청소해 들리는지 아.. 저기.. 이쪽 집에 있나본데? 야 너 뒤에 그거... 육.. 육각 그거 보이지? 거기 있나보다 왼쪽에 어 300.. 300 방향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 소리 들리는데? 아 여기 존나 사람들 많아보인다. 탈 것이 널브러져있네. 어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우리 여기서 최대한 계기에다가 그, 자기장 안쪽 다 들어오면은 제발 우리 쪽으로 좁혀주길 바라야 되는데? 으흐흐흐흫 아니면 우리 뛰자마자 바로 총 날아온다. 거의 우리 뭐 진짜 이거 할 때마다 오 차 지나간다 봤냐 방금? 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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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around ㅈ밟 거의 진짜 우리 흡 heh 항상 비폭력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비폭력이다 집안에도 있나보네 집안에도 청소리가 들리는데 있을 수 밖에 없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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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그래 위수지역이라고 할까 위수지역 점점 좁히니까 지금 와 존나 멀다 존댔다 야 이거 무조건 도화해야 되는 각인데? 내가 그 핀 찍어놓은대로 수영이가 도화하자 달릴까? 달리자 나 와 씨발 어 이쪽인데 어 뒤쪽이다 뭐라고 어디라고 여깄네 아 씨발 어딨는지 찾을 수가 없네 소염기 끼고 있나봄 짜증나네 진짜 운 존나 안존네 씨발 진짜 아니 씨 존나 떨어지는 곳에서 존나 또 멀고